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유튜브 채널 시사전엘에서 한 발언이 한동훈의 네이팬카페 위드훈의 게시판을 달구고 있다. 진교수는 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위드훈이는 개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전당대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개딸들처럼 상대후보를 그런식으로 공격을 해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어떤 후보든 나와서 자유롭게 자기 정견을 발표하게 하고 정말 공정하게 경쟁해서 그때 당선되었을 때 그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왜곡할 수가 있어요. 팬덤이라는 게. 위드훈이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일단 팬덤들은 철저하게 자제해야 합니다. 정말 진정한 팬이라고 한다면 내가 한동훈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기를 원하고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한테 누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도움이 돼야 되는 거고 개딸들처럼 가가지고 다른 후보를 보고 수박이니 어쩌니 하면서 난장판을 치거나 그렇게 하면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한 위원장은 더 크게 이미지에 타격을 받습니다. 개딸을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진중권 교수의 발언이 알려지자 위드훈이의 다수 회원들이 진 교수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고 있는데 화이트 노이즈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회원은 진중권이 위드훈이에게 하는 당부라는 제목의 글에서 진중권이 위드훈이에게 이런 부탁을 했네요. 저희도 꼭 새겨 듣고 건강한 정치인의 팬덤이 되고 한동훈에게 플러스가 되는 팬덤이 되자구요. 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는데 이를 본 다른 회원들은 내가 한동훈이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맞습니다. 초심이 달라져서는 안되겠죠. 참지식인 진중권 네 한동훈님의 품격에 맞는 위드훈이 멤버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곧 한동훈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운영자분들이 너무 잘 리드해주고 계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한동훈 위원장님에게 누가 되면 안되지요. 압요 압요 흔히들 팬덤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던데 운영자님 너무 잘해주시니 좋더라구요. 늘 감사해요 등의 댓글로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개딸들을 닮지 말라는 진중권 교수의 충고에 대해 위드훈이 회원들이 격하게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폭졸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회원은 내가 한동훈이다 라는 제목의 글에서 진중권 교수께서 시사저널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의 위드훈이 회원수가 7만이 넘었는데 제일 염려스러운 건 이재명의 개딸과는 분명 달라야 한다는 것이라 재차 강조하네요. 이 점은 누구보다 우리 위드훈이님들께서 잘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팬심이 늘수록 내가 한동훈이라는 마음으로 품격을 유지하며 10만, 100만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글을 남겼다. 이에 다른 회원들도 한비님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공공선을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제 자신부터 되돌아 봅니다. 우리는 품위와 배려, 애의 이런 걸 기본으로 지키죠. 그럼요. 맞습니다. 훈이님께 도움이 되는 지지자가 됩시다. 맞습니다. 이재명의 개딸들 행태를 보면서 정말 환멸을 느꼈거든요. 나 자신부터 조심 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등의 댓글로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